3회 프리안 어워즈 19,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시상만 남겨두고 있습니다. 저희 프리안 19 기자들이 가장 원하고 기다렸던 상이죠. 장기련님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또 이 상을 드리게 될 줄이야. 2020년 한 해 동안 최다 1위 특정을 취재한 기자에게 수여하는 2020 올해 기자상. 먼저 후보부터 만나보시죠. 아빠보다 더 인기인 딸 사빈이를 앞세우면서 어떻게든 엎여가려고 한 딸바보 한석준 기자님. 두 번째 후보는 어쩐지 이 아니라요. 볼로마운트 쪽이 맞거든요. 그걸 인사로 쓰면서 말해요. 요란한 빈수레남 전현무 기자님. 그리고 마지막 후보는 가장 유력한 후보죠. 난 결과로만 말한다. 1등 별 이즈먼드 오상진 기자님. 그래서 올해 기자상 주인공은 총 45개 1등 기자별 가운데 무려 18개 1등 기자별 가운데 무려 18개 별을 획득한 오상진 기자가 선정됐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2020 올해 기자상 오상진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옷도 드릴게요. 이 품은 반납하셔야 돼요. 이 상은 뭐 한 해 동안 저희 프리안 식구를 사례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 더 좋은 소식, 아름다운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축하해요. 축하드립니다. gra homeland